M.M.A. 저희가 드디어 이날 왔습니다. 저희가 멜론 뮤직 아워드 저희가 지렁하게 떴습니다. 아까 저희가 레드카펫에 섰는데 멋있지 않아요? 어때요? 오늘 이상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 반짝반짝 밑에 반짝반짝하는 거 예쁘지 않아요? 제가 더 예쁩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더 예뻐요. 제가 더 예쁘죠? 제가 더 예뻐요. 누가 더 예뻐요? 돌고래예요. 돌고래. 계속 물 붓는 이거 하트머리예요. 저희도 힙합 한번 해봤습니다. 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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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리죠? 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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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로 잠메지 새가닥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에만 찍어요 내려가 이렇게 딱 팔짱 잡니까 꼭 이렇게 해봐 하나 둘 셋 와 와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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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이리로 와봐요 왜 너 이리로 와 싫어요 싫어요 싫어해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건 아니다 아 찍지 마세요 어때 느낌이? 너무 이상해요 다른 선배님들 무대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런 부분이 진짜 보여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 왜 중단이 안 되는 거야 몰라요 중단서가 자꾸 방탄소년단 선배님만 나오면 절 봐요 멤버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귀여웠어 아까 슈아 선배님 상 받으실 때 귀여웠어 되게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유 마이카롱을 먹었다 형 오기 전에 당분이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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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아 골라 먹을 거예요 하이니는 물도 먹었어 아 도메이론 자 도메이론 과일 아니야 테마 채소가 안 돼? 채소야? 채소는 안 먹어? 나 전 안 먹어 계속 먹어야지 귀엽지 그걸 진심으로 웃어 해 진심으로 웃어 토마토만 빼놓고 먹는 거야 그래서 왜 토마토만 안 먹어 이랬더니 이거 야채라서 안 먹는데 야채 먹어야 키가 크지 했더니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야채 좋아 저 얼마나 좋았는데 저희 야채 좋아해요 저희 늘려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네 가세요 네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예 하하하하 나오다 아니 욕